다연씨 이번에는 제 옆에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주세요 저요? 왜요? 왜냐하면 오늘 트와이스가 1위 후보잖아요 1위 후보 인터뷰니까 얼른 가세요 얼른 그럼 청청청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뮤직뱅크 1위 후보로 한번 만나볼까요? 카이씨와 트와이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원인아 밀리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트와이스 다연씨와 카이씨 1위 후보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치명 섹시의 1인자 카이씨 로버로 1위 후보에 오른 소감 전해주세요 네 솔로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1위 후보에 올랐는데요 정말 영광이고 엑소에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카이씨 혹시 치명 섹시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치명 섹시는 별거 없습니다 자신감에서 나오는데요 자신감 저번 주에 저희 같이 춤췄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같이 자신감 있게 해볼까요? 자신감? 춤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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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크 한번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트와이스를 대표해서 자연 씨가 소감 한마디 전해주세요 네 저희 트와이스가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무대에서 멤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위 후보 두 분 이번에는 서로의 안무 챌린지를 사이좋게 노래 홍보를 한번 해볼까요? 네 도전하시겠습니까? 도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카이씨 로버 시작해볼까요? 네 뮤직 큐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트와이스의 샘미프리 한번 가볼까요? 네 뮤직 큐 네 다현씨 카이씨 어땠나요? 역시 카이선 선배님 멋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정말 좋고요 자 마지막 다음으로 이제 두 분의 1위 세리머니 한번 공약을 들어볼까요? 네 어 만약에 진짜 1위를 한다면요 이제 꽃이 다가오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겸 장미꽃을 물고 한번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다현씨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어 저는 오늘 미나언니 생일이어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미나언니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해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어떤 세리머니를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카이씨 다음 무대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? 네 청량가득 크래비티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큐 쭈쭈